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상태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 태어난 상태를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영생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한 이 표현은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현재 시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한 변화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 그 책에서도 나눴었잖아요 불신자와 함께 대화할 때 목사님이 당신이 이 도시에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이론이나 신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을 데리고 와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나는 이 도시에서 100명도 넘게 하나님을 믿어서 삶이 변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다 너의 신이 살아있는 신이면 왜 그렇게 못하냐 네 이론이 맞는 거면 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냐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영생은 죽어서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그 생명이 우리의 혼과 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고 해요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세례도 받으셨대요 근데 그것으로 본인이 이렇게 썼어요 그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 저의 경우와 비슷하죠 그래서 나이 15세 심장의 상태가 완전히 나빠져서 의사들이 다 포기하고 침대에 누워서만 지내야 되는데 그 누우기 시작했을 때도 영으로 거듭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몸져 누워있는 그 힘든 시간 동안 자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셨대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지게 됐고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고 그래서 진실로 거듭나게 됐는데 그 거듭난 이후에 할머니의 성경책을 누워서 읽고 있다가 신약 성경에 병고침에 대한 말씀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병고치시는 장면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셨으면 살아있는 분인데 내가 고침받지 못할 게 뭐가 있나 해서 나를 고쳐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선포를 한 다음에 그냥 안 되는 것을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났대요 그냥 그냥 일어났대요 믿음의 행동을 한 거죠 말을 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한 걸음씩 뛰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는 그 병에서 완전히 다시 돌아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89세인가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자신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고 책에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때 나음을 받은 이후로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생명 영생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영생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했는지 쓰신 부분이 뭐냐 하면 신기하게도 성적의 부분이에요 성적 성적이 이제 1년 넘게 침대에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누워있기 전에도 학교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했는데도 한 번도 좋은 성적을 받은 적이 없었대요 근데 미국은 특이하게 과목에서 D를 받으면 D를 받으면 이제 그 과목을 똑같이 또 해야 된대요 내가 1학년에서 어떤 과목이 D가 나왔다 그러면 1학년을 또 다녀야 된대요 그러니까 1학년을 7번도 다녀야 할 수 있고 8번도 다녀야 할 수 있고 우리처럼 나이 먹었다고 올려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무섭죠 철저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많이 그런데 항상 매해 한두 과목씩 D가 나올랑 말랑 하는 점수라 선생님이 불러서 너 이번에 선생님이 봐줬다 너 이번에 선생님이 입점 올려줘서 이 과목 넘어간 줄 알아라 너 잘해야 돼 이런 얘기를 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누워서 거듭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병고침 받고 학교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1년 반을 쉬었는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찾아서 자세하게 읽는데 뭘 발견하셨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다니엘서 1장에 학교 학장에 호감을 받은 장면 그거를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장면을 말하면서 하나님 제가 모든 선생님의 호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바로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까지 먼저 다 드렸대요 그리고 그들이 3년간의 훈련을 마친 후에 세희부리 아이들은 다른 학생보다 10배나 더 총명하다고 1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더 밝아지고 더 좋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10배나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일 학교 가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또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을 계속 암송하면서 이 생명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다 이것은 나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내 영의 빛은 내 정신력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내 영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다스린다 생명의 빛 가운데서 걷는 것을 내 심령의 목표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확장시키면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한 번도 그냥 올라간 적이 없었던 그 실력이 따로 과외 공고를 받은 게 아닌데 전과목 A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냐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하신 게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책에서도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앞에서 나눌 때도 우리가 영혼육에 대해서 그냥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배우고 그렇구나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거울을 보고 나는 영의 사람이다 나에겐 영이 있다 내 영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듣도록 하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영에게 말하는 것 그래서 이분이 계속 학교 가는 길에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고 나만 이런가 했는데 진짜 놀라운 걸 또 한 번 보셨대요 목회하시면서 약간 정신에 아니면 지능에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떨어져서 행동이 정상적이지가 않고 10대인데 아까 말한 학교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1학년이 되면 다 OK가 되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그게 있는데 1학년만 7년을 배운 여자 학생이 있었대요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그런데 초등학교를 다 졸업했는데도 이름을 쓸 수 없는 상태 너무 심각해서 그냥 학교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부흥회 때 어떻게 들었는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영접기도를 하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희한한 건 그 다음 날부터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공부하는 정도로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지만 일단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적을 잘 받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도 역사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는 목사님이 교회 부임하셨을 때 교회 장의자 밑으로 기어다니거나 큰 10대 학생이 아니면 그 장의자 위로 걸어다녔대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힘들어하셨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머리랑 옷도 한 번도 제대로 입은 적이 없대요 막 다 항상 조금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 날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본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교회를 떠난 뒤 한참 뒤에 그 교회에 무슨 장례식 때문에 들을 일이 있으셔서 들르셨는데 이분이 궁금해서 요새 그분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 결혼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지만 세 아이가 있는데 교회에서 너무 모범적이라고 그 가정이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이라 아침이 일찍 와서 앞에 딱 어머니와 아이 셋이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성도가 칭송할 만한 그런 가정이라고 그렇게 감사의 물가 11조도 늘 하신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셨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그것이 얼마나 크게 우리의 혼과 육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낀 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아 그냥 영과 혼과 육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구나 이 정도인데 이분이 조금 뭐가 달랐다고 하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포하고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10배나 자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신 것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조용기 목사님 책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먼저 감사하는 것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된 줄로 믿고 선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 그거를 듣고 저도 그것을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의 꿈인 전 세계 중고등부 청년부에게 보금을 전하는 일을 아무리 생각해도 웃기죠 제가 생각해도 웃긴데 그냥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선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렐리아 하나님 저에게 전 세계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부 학생들에게 보금을 전하게 하시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입술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 기도하고 나면 저 혼자 웃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고 싶으실 때 그렇게 계속 입술로 선포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나눠드린 것 중에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냄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으면 그 즉시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아까 그 여자 학생의 예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순간 그 순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읽은 요절에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그것과 또 그 다음에 성령 내리신 것은 다른 거다 성령을 받은 것 그것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는 다른 거다 한 성령님이시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즉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아니다 두 가지가 다른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다시는 세상의 것들로 목마를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런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 어떤 것들을 잡고 탐닉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취미로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 취미나 어떤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통제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굉장히 부유한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집사님 중 한 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 취미가 최신 나오는 명품 가방을 사는 것 꼭 최신품을 사야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최신품이 나오면 그때부터 그것을 손에 넣기까지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온 집에 가득히 명품 가방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인지도 모르죠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그 가방만 해도 얼마나 큰 가격이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 마음에 뭐가 없다?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그 가방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이상 가방을 사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졌다 너무나 은혜로웠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우리에게 다른 곳에 가서 무엇을 추구하거나 굳이 계속 어떤 곳에 매여 있지 않아도 내 안에 안정감과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저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건 그들이 받을 성령을 말했다고 했거든요 이 성령은 똑같은 생수 물에 표현하셨지만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는 새로운 탄생이 되죠 내 영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생명이 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도 말하게 되고 다른 은사들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너무 강조해서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것은 그것이 넘치도록 흘러서 그냥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그 다음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몸이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곳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몸도 하나님의 예배당 예배드리는 예배당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하게 여겨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천지만물의 우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몸을 집으로 여겨서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도 내적 어떤 감동이나 지시가 있다고 그랬죠 어느 날 목사님이 침대에 누워있던 중에 4개월쯤 됐는데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대요 해긴 나랑 대화 좀 할 수 있니?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큰형이 집을 나간 거예요 큰형이 집을 나갔는데 엄마가 지금 3일째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고 기도하는 중에 뭔가가 나쁜 일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러셨대요 어머니, 어머니에게는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큰 아픔이실 텐데 또 형이 집을 나갔군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던 중 목사님이 누워서 이미 기도를 하고 거듭난 이후에는 기도를 매일 하셨대요 제가 이미 며칠 전에 형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셨대요 제가 이미 기도하던 중에 형의 몸이 위험에 처한 걸 알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응답을 받아서 마음의 가벼움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병고침도 받기 전인데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이런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설명하기 힘든 그런데 사흘 뒤에 형이 돌아왔대요 집에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일자리가 없어서 그때가 대공황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막 방황하다가 무슨 화물 수송 기차에 뛰어서 뛰어 타서 거기서 이제 뭐 다른 곳으로 이동할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뛰어 올라서 탔는데 거기 수송 기차에 있던 어떤 사람이 머리를 때려가지고 밖으로 내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탄이 가득 찬 곳으로 다행히 떨어졌대요 시속 80km로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졌는데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옷도 찢어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뼈가 부러지지 않았고 집에 와서 한 3일에서 4일 정도 쉬니까 원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또 목사님 어머님과 함께 기도할 때 받았던 그 어떤 느낌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더 그 형에 대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찔하다는 거죠 이것은 전에 우리가 그 책에서도 나눴었었죠 어떤 기도하는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보니 그때가 버스 운전하는 남편에게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아찔한 순간을 모면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나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말을 하셨잖아요 이건 저도 몇 번을 경험했는데요 어떤 기도재물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현실은 똑같은데 마음이 굉장히 가벼우면서 이미 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연결해서 결과가 또 나오더라고요 된 거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과 혹은 이거는 응답됐으니까 기뻐하라라는 것과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목사님 친구 중에 다른 목사님이신데 10년 동안 큰 교통사고를 세 번이나 당한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이 큰 부상을 당해서 거의 정말 생명만 간신히 건지셨는데 세 번이나 다 그렇게 되셨는데 한 번은 이 해김 목사님이 이런 것들 내적 감동이라든지 성령님의 지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들으시고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친구, 만일 내가 내적 직관에 귀를 기울이기만 했다면 세 사고를 모두 피할 수 있었다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훌륭한 성도들이 어떤 불의에 재난을 당할 때는 왜 잘 믿는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영이 하시는 말씀에 훈련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 내적인 무엇에 귀를 기울여 들었었다면 조금 더 기다리고 기도했었어야 될 것이네 그러나 나는 바빠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라고 생각했다네 이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혹시 과거에 실수했다 하더라도 실수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잡아서 캐치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전달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거처를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간증을 제가 메모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저도 떠올랐어요 우리 신은정 집사님이 대학생 때 우리는 항상 교회 본고차 큰 차를 아빠가 몰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고문에 김장을 하러 간다고 거기에 타라 그런 거예요 근데 탔는데 이상하게도 앞에 앉고 싶더래요 그래서 앞에 앉았는데 본인이 앉자마자 안전벨트를 딱 하고 아니 왜 어른들이 안전벨트를 안 해 교육도 안 좋게 이렇게 하면서 아빠랑 엄마를 자기가 이렇게 안전벨트를 해줬대요 해주고 나서 5분 뒤에 엄청나게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차가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그 다리에 한남대교 다리에 난간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완전히 이게 이게 탁 걸려서 무릎이 부딪혀서 멍들 정도로 완전히 튕겨져 나갈 수준이었다는 거죠 안전벨트 안 했으면 다 떨어져 나갔다고 아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때 신은정 집사님이 그냥 이상하게도 안전벨트를 다 해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시게 되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유익이 되겠어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사모하고 또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